희한소시 이제 밥 먹고 다振나 쇼핑할거에요 뭐 지금 이거 할까? 어? 그거? 머리에 붙이는 거? 나도 이거 할까? 오일도 있어 눈 좋아한다? 너무 크지? 짧은 거 할까? 그냥? 여자친구 저번에 스커플 이번에는 스커플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응 지금 마트에 왔는데 그 카메라랑 그 하나 더 핸드폰 두 개로 런시에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하나 사라졌어요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찾으러 가기로 했고요 내일 찾을 수 있으면 그 영상이 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아까 방금 제 핸드폰 하나 제가 촬영했었던 거 잃어버려서 정말 기분이 안 좋은데요 내일 꼭 핸드폰 찾을게요 안녕 핸드폰 찾았어요 다행입니다 찾아서 다행히 어제 찍은 것들도 다 돌아왔습니다 다들 먹으러 왔습니다 다들 먹으러 왔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마사지 끝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도 익혀가지고 그래서 마사지 받고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뭐 신다고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아 선생님 하면서 바로 나갔어요 렌즈 끼고 있던 것 같은데 진짜 진짜 붙어버린 기분이에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뒤로 알아봐주시는 커플 분이 계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니언토 팀이고 진짜 일어난 지 1분 안 했어요 저희 사이버 구경에 사진을 찍ENA 렌즈 다행이다 감사합니다.